자 이것도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과연 엉덩이는 두 개인가 한 개인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엇!!! 왜냐면 왼쪽이랑 왼쪽이 그 따로 움직일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일본 팬사회 때 의사분이 엉덩이를 했는데 저랑 엉덩이는 두 개 어 진짜? 의사 선생님 그냥 과학적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왼쪽 운동이랑 오른쪽 운동이 그렇게 말하세요 어떻게? 우리는 하나요 그렇대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네 네 네페虫 척 반영 척 반영 척ア быв